오늘도 리제맘과 출발 여기는 우리 집군 차이유 뿅! 2시간 후 마하우알 도착 이 집도 앞에 닦고 왔는데? 저것도 닦고, 얘는 안떠고 있습니다 먹고 한번 구경하자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구경하자는거지 함부르구에서 햄버거 너무 뜨거워 오믈렛, 우에고스 너무 뜨거워 버스가 여기 다니네 마하우알 다니네 이 카리베 트랜스포트 회사야 배도 있나면 그럴꺼야 너무 뜨거워 너무 뜨겁다 여기가 여기 작은게 아, 나아, 그라시아 옳아, 옳아 옳아, 옳아 옳아, 옳아 옳아, 옳아 옳아, 옳아 여기가 우리가 롱콜이다 뜨거워서 안되겠어 너무 뜨거워 옳, 뜨거워 옳, 뜨거워 옳아 가자 과일도 봐라 pedigree 콜러 시원하다 오, 이 시원하다 론 저희 want 호주 non baby 옳호 이 방 солну 안무 샤막 wij lot 소파가 하나가? 소파가 하나가 있어? 음료수 뭐할래? 이 타코스 2 출렛과 치차롬 2 2 타코스? 네 2 아우로스 con huevo 2 살살 치차롬 롱하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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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타코스 8 타코스 에스레야 에스레야 내 아이들 ON Egg 불맛 ены 문 보면 멕시코 사람들도 밥을 많이 먹어요 고추절임은 흔히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월계수잎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살사 양파초절임 맛있겠다 먹어보자 먹어봐봐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냥 치킨스탑에다가 내 굽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이 열려있으면 좋다. 실내가 아니야. 실내인도 실내 아니야. 뭐 해준다고? 내가 봐야겠다. 이 코인한테 넣어야 돼. 어? 진짜 잘 알고. 맛있게 먹어야지. 뭐야? 계란에다 넣었나 봐. 안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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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어놨어. 안 넣어. 와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요 최고의 서비스다 그치? 이런데 후하게 줘야지 기분은 좋아 나 이렇게 커버시어 준거 처음 봤어 찍으래 300원? 찍어줬어 200원 200원 뭐지? 가격 안 적어서 조금 더 가격 안 적어서 가격 안 적어서 가격 안 적어서 45원 255원 40원 257원 아 네 80원 80원 안녕하세요 안녕 자 이제 밥 먹었으니 식구경 그때보단 흐리다 날씨같이 한달만에 왔는데 여전하네요 아 예뻐라 시원해? 오우 물 맑다 장난 아니네 저기도 촬영한다 엄마 저거 봐 봐봐 리제 봐봐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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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연말 아님 맞andel 압하는 멕시코 에콰도르 아까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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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바칼라가 이런 색깔이었는데 네. 가운데 새를 타먹었네. 새가 타먹었나봐. 쪼았나봐. 해먹 예쁘네. 알록달록 예쁘네. 배사람들이 있네. 리제야 그만해. 조개 꼈어? 조개? 멋있다. 코코넛 가져갈라 따놨나? 그치? 저쪽도 예쁘네. 우와. 저쪽도 진짜 예뻐. 그치? 예뻐. 예뻐. 예쁘네. 그치? 우와. 우와. 헉. 이 색깔 봐. 여보 여보 여보. 석방이 귀여워. 엎. 오오오. 어후. 이거. 서로 주동. 코코넛 생으로 막고 외부 맛있겠네 이 아저씨들은 테이블법 가자 아 이거 레스토랑이지? 저기선 망고를 팔고 여기는 그림입니다 그림이랑 저기 망고수레가 있어요 망고 한 개 반에 2200원 연추 한 개 지성 두 개 감성 세 개 야성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어요 다음에 또 봐요